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양일보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동양일보 TV 뉴스 브리핑이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 소개. 오늘부터 2시간 앞당긴 오전 8시에 시청자들을 만납니다. 지난달 30일 첫 방송한 뉴스 브리핑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오전 10시에 방송되어 왔는데요. 좀 더 빠른 시간대에 뉴스를 만나길 원하는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시간대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동양일보는 뉴스 브리핑을 중심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지난 6일부터 오전 9시에 동양일보 카카오톡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채팅탭 상단 플러스 친구 검색창에 동양일보로 검색해 친구로 추가하시면 내일 오늘의 주요 뉴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또한 동양일보로 검색해 팔로우 하시면 됩니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13일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 사시로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에 재반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렴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데요.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 원 추징금 25억 원을 고용했으나 재판부는 8일 50억 원이 알선 대가나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곽 전 의원의 무죄 판결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년 당원들은 13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청년들은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꼈다며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다면 2심에서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정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청년 당원들을 동원해 여론몰이에 나서는 건 국정을 파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3일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주민들이 충북도에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병원 불허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방서동 주민들로 구성된 정신병원 설립반대 대책위는 진정서를 통해 그동안 병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해 왔지만 청주시는 불통행정으로 주민 의견을 묵살 문제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이낸시가 재량권 일탈 남용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원이 운영되면 생활권 침해는 물론 아이들의 정서적 신체적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의료기관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0일 앞으로 다가온 청주공예비엔날레가 3명의 홍보대사와 200명의 시민대사의 합류로 동력을 더했습니다. 청주공예비엔날레 조지기원회는 13일 문화재조창 공연장에서 홍보대사 3인 시민 홍보대사 200인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위촉된 홍보대사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 씨 한복과 보자기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이효재 씨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저자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한잼마 씨인데요. 특히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 씨는 한글 특별전과 패션쇼 등으로 적극 활동했던 2013년에 이어 10년 만에 또다시 홍보대사로 위촉돼 비엔날레와의 각별한 인연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괴산군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체육시설 구축에 나섭니다. 13일 군은 괴산 스포츠타운과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괴산 스포츠타운은 괴산읍 서부리 1원에 1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축구장, 테니스장, 가족 친화 공간 등을 두루 갖춘 종합체육시설로 조성됩니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괴산읍 대사리에 추진 중인 미니복합단지 부지 1원에 총 사업비 150억을 투입해 연면적 3,362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됩니다.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이 가능한 복합체육시설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민호 일러스트레이터의 튀르키에와 한국의 연대를 담은 그림이 화제입니다. 지난 10일 인스타그램에 올려진 이 그림은 사흘 만인 13일 현재 좋아요 34만 회를 받았습니다. 튀르키에 현지인들을 포함해 1만 2천여 개의 감사와 응원 댓글도 달렸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는 6.25 당시 기와집과 초가집 회화 앞에서는 한국인 소녀와 한쪽 무릎을 꿇고 수통을 건네는 튀르키에 군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는 부서진 건물 앞에서 제투성이가 된 소녀가 한국 긴급구호대가 건네는 물을 마시는 모습이 같은 구도로 그려졌습니다. 이 두 장의 그림은 각각 흑백과 컬러로 표현됐습니다. 70년 전 6.25 전쟁 당시에 튀르키에가 한국을 위해 싸웠고 오늘날 한국이 이번 구조 활동을 통해 보답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명작가는 형제의 나라 튀르키에의 깊은 애도를 그림으로 남아 전합니다. 마음만큼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글도 함께 남겼는데요. 명작가의 그림에 감동한 한 튀르키에인은 이 나라는 당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일보 TV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